음! 맛있는 식빵 냄새! 내가 만든 식빵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볼까요? 아트랄라의 구성품을 살펴볼까요?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! 컬러 점토처럼 되어있어 별도의 반죽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변신! 빨리 식빵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싶어요 멋진 배경 페이퍼는 가위로 자르지 않고 톡톡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쁘게 포장된 비누를 가족, 친구들에게 선물해봐요 소식한 비누